첫째 잣지않은 몸쉐리 올 수 없는 사념 내가 갈게 우선 그리기데이 참석하여 여러분들 모두 다 꼽히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제가 하고싶은 것은 모두 다 꼽히야 수어인데 다양한 악기를 보여드리고 소중한 마음을 수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모두 다 꼽히야 노래 다 아시죠 우리 친구들? 네. 우리 친구들 지금 배워도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잠시 1분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여기 국민 대표님 나와주셨는데 잠시 배웠거든요. 잘하세요. 상이 뭐였냐? 네 됐습니다. 여기는 남양주시 다산 문학원입니다. 이곳에서 우리 김민정 대표님과 또 우리 한숙희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또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. 또 이렇게 지금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면서 이제 함께 축하잔을 부딪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즐거운 만남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럼요. 오늘 이렇게 하고 밖 밖 버전 삭 할 할 잘 내일 또 만나요. 손님